안 먹고 안 먹고 왜? 물인데? 물 물이야 탄산수인 줄 알았구나 물이야 물 응 그냥 물이야 뽀글뽀글 안 올라오잖아 자 마셔봐 웃기네 살짝 마셔봐 물 맞지? 탄산수인 줄 알았나 봐 나 이거 뽀글뽀글 물인 줄 알았어? 아니 댓글에 그런 댓글에 있었거든 이제 저 컵은 못 쓰는 컵이네요 아 그래? 근데 그럴 뻔했네요 로도야 이제 갈까? 준비 됐어요? 응 빠빵 타고 안 가 빠빵 타고 가야 되는데 재밌는 데 가려면? 요즘 빠빵 안 타려고 그래 어? 로도 어디 갔지? 로도 어디 갔지? 가자 쩌라하니랑 첨벙첨벙하러 가자 고! 바다 쩌라 망가였지 고! 로도야 아가처럼 안겨있어? 응 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우리? 빠빵 빠빵? 빠빵 타고 두고 만나기로 했어 응 소주 언니 이거 갖고 있어도 돼요? 어 그거 갖고 있어도 돼요 먹어 먹고 싶어? 응 알았어 차에 타서 먹자 이거 맛없던데? 맛없어.. 맛없다고? 너 먹어봤어 언제? 엄마는 안 줬는데 나도 안 줬는데? 자 가자 자 자 오늘 간만에 가족나대도 갑니다 어디죠? 간단히 좀 소개시켜주세요 남양주에 있는 러비 워터파티룸이라고 해서 4시간 동안 공간 대여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좀 예쁘고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풀도 있고 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튜브 이런 거 다 구비되어 있고요 오늘 같이 가는 또 게스트들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제 친구 딸 서라예요 맞아 그래서 오늘 가면은 서라랑 루다의 그런 재미있는 케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 때 서라 언니가 루다였거든요 아 맞아 근데 오늘은 루다도 말할 수 있으니까 서라 언니랑 재밌게 놀아보세요 알았어요? 응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와 도착했다 서라 언니 서라 언니 왔어 안녕 서라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루다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루다야 언니한테 인사했어? 언니 안아야지 언니 오랜만이야 하고 안아줘 언니는 안을 준비했는데 팔 벌렸어 가서 안겨 언니한테 응 아직 갔어요? 어 언니가 안 갔어? 어 언니가 안 갔어? 어 언니가 안 갔어? 귀엽다 괜찮아요 루다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서라야 언니 오랜만에 봐가지고 낯설대 미안 여기다 들어가자 여기 어 맞아 거기 들어가자입니다 서라 머리 괜찮아? 왜 부딪쳤어? 민정이 이모가 꽝했지? 어 진짜? 어 미안해 이모 몰랐어 루다야 언니 앞으로 내가 호해줘 어 호해준다 안아줘 안아줘야지 노리고 좋네 여기 여기 아 여기 다 이렇게 세팅 해놨구나 아 이런게 다 있어가지고 찍어먹어 귀여워 얘네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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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 입다 서라도 수영복 입고 이모가 봐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아 샤워실이랑 탈수기를 있네 씻고 나서 좀 뒷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빗어줘 헉? 설아 갈아입었어? 와 이쁘다 루다도 갈아입었어 루다도 갈아입었어? 루다도 볼까? 보여주세요 아빠 아이고 이쁘라 루다 안아줘? 어 올라가도 돼요 근데 잠깐만 루다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아 언니 손 잡고 같이 올라가자 좀 이따 준비 운동해 준비 운동해 어 둘이 준비 운동해 운동하러 가야 돼 준비 운동할 수 있어? 준비 운동합시다 언니 따라해 루다 설아가 루다 가르쳐줘 알려줘 알려줘 루다 가르쳐줘 어떻게 하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옳지 오 잘하네 언니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봐 언니 하는지 따라해봐 언니 하는거 그렇지 설아가 들고 너네 동선을 이렇게 찰칵 찰칵 할 줄 알지 옳지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이거 봐도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너도 여기 일단 다 띄워놓는구나 남자애들이랑 다르네 남자애들이랑 다르네 남자애들이랑 다르네 첨벙 할텐데 여자애들이라서 이제 꾸며놨네 먼저 토끼 좋아요? 토끼 만나니까 좋아 토끼 만나서 좋아? 우와 공도 있어 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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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꾸놈아 언니도 한번 만지게 해 주고 그렇지 우와 다 띄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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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우와 이거 봐 소원 언니 잘 받은 거 봐봐 잘 받았어요 했어요? 너무 잘했네요 띄워놔 좋아 지금도 언니 생활에 가서 스스로 배우고 여기 지금 이거 이것도 지금 배워드린다 습득력이 엄청 좋아 로다가 멋있다 우와 아빠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잡았어 우와 인어 공주 잡았네 잡았다 곰돌이 잡았어요 곰돌이 응 곰돌이도 잡을 거야?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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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우와 언니 고마워 오 응 손동이 고마워 과자나 조용 나 근데 우리가 네원 Hah 알았어. 우산아 사랑해야 돼, 괴물이. 도망가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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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야, 택배! 아이고, 죽겠다. 야, 둘이 삼촌이 괴물하고. 우산아, 둘이 손잡아. 그래, 둘이 도망가녀. 둘이 손잡아. 자, 손잡아. 야, 아저씨가 잡고, 아, 손잡아. 무서워. 얘들아, 밥 먹자. 나오세요. 자, 설아도 일로 오세요. 엄꼬 손잡아. 맛있어. 어? 우리 다 밥 먹고 싶은데? 설아도 나와요. 루서야, 언니 나와 같이 밥 먹자 그래. 나와! 같이 밥 먹자! 설아, 재밌었어요? 네. 또 놀자, 우리 밥만 먹고. 응. 엄마 먹자, 밥 먹자. 너네 멋있다. 이렇게 해볼까? 어, 루다도 언니 따라해봐.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응. 먹자. 루다, 손을 먹으면 안 돼. 루다는 애기라서 아직 젓가락질 잘 못해서 그래. 언니는 아직 다섯 살이어서. 아직 다섯 살이래. 루다는 몇 살이야? 그치. 단무지 먹으려고. 어떡해. 삼촌이랑 너희까지 재밌어? 짠. 몇 살이야? 몇 살이야? 그게 왜? 나는 세 살이라고 하는 거야. 오, 이제 대답하네. 원래 두 살이라고 했는데. 응? 나 봐라. 루다도 해봐. 나도 해볼까? 삽판이된 남자야, 삽판이래.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요. 설화가 말을 엄청 잘하잖아. 보니까 영어도 잘하더라고. 근데 뭔가 특별하게 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저는 책 같은 걸 읽어주지도 않아서 민정이처럼. 유튜브를 보고 너무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극과 극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민정이는 책을 많이 읽어주고, 설화은 유튜브 영상도 보여주면서 체험, 경험 많이 시켜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밖에 나가서 그냥 많이 놀자 약간. 리아네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잖아. 그 대신 이제 매일 많은 경험을 시켜주려고 둘이 여행 많이 다니고. 전국으로 차를 운전하고 놀아다녀. 우리가 제일 핫플레이스 검색할 때 리아의 인스타를 많이 보잖아요, 그쵸? 설화 엄마 인스타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탕 설탕. 설탕. 언니 밥 먹네. 우와. 언니 밥 먹는다. 난 지금 한참 누다랑 설화 또래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안 찍어요, 그거. 설화가 말투가 약간 전혀 다섯 살 같지가 않아. 성인 말투? 존댓말을 쓰는데도 약간 기분이 낫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장난이고 귀여워, 엄청. 누다랑 설화 언니 만나서 좋아? 오늘? 응. 응. 설화야. 설화 우리 유튜브에 나와도 돼? 나와도 돼? 예스. 약속. 이거 계약이야, 계약. 모르기 없기. 누다랑도 계속 약속하고 싶대. 누다 약속해, 언니랑. 손가락 빠졌다. 쪼글쪼글해서? 많이 손가락 보기에 그렇다고 해. 이게 손가락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누다야. 물에 오래 있어서 그래. 누다도 그래, 아빠도 그렇고. 누동 너무 잘 먹어, 우리 누다. 서라는 과일 먹고 있어요, 호식으로. 그거 뭐야, 서라야? 나 껍질을 벗겨서 그런 거야. 오, 진짜? 특이하네, 이제 껍질을 안 먹네? 너 그거 벗어야지. 이거 먹을 수 있어. 응? 응? 누다 줘. 응? 고마워해야지. 언니한테 고마워해야지, 누다야. 안 먹어, 안 먹어. 응, 안 먹어. 배가 찼다. 내려갈 거야, 쌀아? 다 먹었어? 응. 누다도 내려갈 거야? 응. 아니, 누다랑 먹나 봐. 던지는 거 봐. 내려가서 놀꺼지러워. 놀꺼지러워. 누나가 가서 놀꺼지러워. 둘, 셋! 로다야, 이제 설아 언니랑 둘이 놀아. 아빠는 여기서 좀 쉴 테니까 설아 언니랑 놀아. 아빠는 안전요원이야, 이제부터. 아, 아파, 아파. 아파요? 안전요원이 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 아파. 됐어요, 치료됐습니다. 루다야. 루다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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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수영해 봐, 수영. 수영, 루다. 잘한다. 우와. 너무 잘한다, 루다. 어머, 어머, 어머. 많이 진다는 게 장군이 발전을. 그러니까 용감해졌네. 어, 이거, 이거. 응.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너무 쉽다. 됐다. 간지리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날씨가 마음을 감고 낸 건가요? 나, 이제 안 Towards. annon. 누군요. 왜, 삼촌을 일하고 싶은데? 이게, 삼촌, 일하고 싶었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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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너희 둘 다 먹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tai, 둘 다 먹고 뭐 해 되는 거야? 나중에 딸이 듣기 하고 이 도와야 된다. 나. 2, 1, 1, 1, 1, 1, 1, 1, 2, 1, 2, 1, 1. 자, 얘들아. 이제 씻어야 됩니다. 갈 준비합시다. 안전. 여러분 가야해요! 여기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4시간 다 되었어요!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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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해!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 대신! 채원하고 남은 폴로 캔디 줄게! 예! 누다도! 누다도 화이팅! 폴로 캔디! 냈어! 운동화! 도욕하고 나서 까투리 영상 보고 있어! 머리 젖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둘 다? 엄마 아빠 정리하고 있을 동안 보고 있어요! 딸 둘이면 이렇게 알려주는거야! 오늘 딸 둘 체험 제대로 한다! 오늘 4시간 딸 둘 사회 방은!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설아 정도의 딸이면! 비두도... 또 가보래! 다음에 또 오자! 가자! 누다야! 여기 봐! 응? 엘리베이터 왔어! 다음에 또 오자. 약속해. 약속. 빨리 와야 돼. 이놈아도 좋은데? 이제 안 간대. 어떡해. 난리다 난리. 여기저기 난리야. 가자 빨리. 안녕. 쌀아 안녕. 안녕. 누나 목말랐어. 나 목말랐어? 한 손으로 잡고 마시는 거 봐. 우와. 아 행근해. 누누고 싶어. 뭐야 갑자기. 연기하듯이 전국까지 괜찮았잖아. 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설아랑 이렇게 아쉬운 이별을 했어요. 그쵸? 내가 이 오늘 논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 그랬더니 설아 기억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때는 루다랑 많이 차이나 보였는데 아직 설아도 아직 아기네요. 이런 댓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둘 다 원래 좀 재잘재잘 말이 많은데 둘 다 약간 긴장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좀 없는데 나중에 돼서야 좀 말을 하더라고. 어 후반부에 아주 그냥. 루다도 설아 언니 보면서 많이 배우더라고. 오늘만 해도 수영하는 것도 배우고 배우는데 좀 기특하더라고. 응. 가만히 관찰하면서 응. 언니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 루다 오늘 재밌었어? 응. 설아 언니 다음에 또 놀자고 할까? 응. 응. 다음에는 설아 언니랑 놀이터 갈 거야. 숲속에 있는 놀이터. 가서 놀자 또 알았지? 응.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루다 안녕. 하나 줘봐요. 루다랑 설아랑 다시 만났네. 하나 줘봐. 루다가 하나 줘야지 언니 돌. 자 여기 있어. 언니도 하나 해 그래. 언니도 하나 해. 자 여기 있어? 루다랑 설아랑 헤어지기 너무 싫어해서 파주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 잠깐. 설아 루다 만나서 좋아요? 응. 루다도 설아 언니 다시 만나서 좋아? 응. 언니 다시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안 하죠. 우리 음료수 머시면서 재밌게 놀자. 여기서 알았지? 응. 웃음. 아까비가는 비율이quote e-